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역시 선수는 많이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겨울에 먹으면 더 맛있을 거예요 겨울에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오늘의 바삭한 맛을 볼 때는 너무 맛있었어요 겨울에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중독독독독 오징어는 한입에 다 먹었어요 입에서 한입에 넣어서 먹어야겠어요 입에서 넓은 차가운거에요 입에서 해야되면 단맛이 너무 좋아요 고춧가루는 약간 달리기 때문에 저는 좀 먹으니까,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게 먹으면 먹으면 더 맛있어요 멸치에 먹으면 더 맛있음 굳이 먹으면 더 맛있어요 여러분이,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닭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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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삭한 맛 아삭한 맛 맛은 나의 맛 맛은 낙지 아삭한 맛 정말 맛있네요 맛있네요 냠냠 그냥 넉넉 맛있네요 너무 맛있었어요 매운 양념에 찍어서 사용하고 싶어요 너무 맛있어요 저는 매운 양념을 준비해 먹습니다 양념이 더 잘 어울려요 양념이 더 짭조름하고 달콤하고 너무 맛있어서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 extraterrestre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준비나는 고소한 식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